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으로 여러분의 영상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바나나 클립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크리스피 웨일즈의 대표 임원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르고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나나 클립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인서트용 클립 영상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인서트용 클립 영상이랑 영상 사이사이에 들어가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 유튜브, 광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 인서트 비디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이 더 이상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의 도구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하루에 18년 동안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유튜브 저작권 적발 건수는 2년간 26만 건이나 됩니다. 특히 영상 편집자들은 클립 영상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고발을 당하는 등의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피 웨일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서비스 바나나 클립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상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사용해 저작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상에 대한 가치를 판단받고 판매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아르고와의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르고를 통해 투명한 가치 판단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기에 더욱 믿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클립스에는 디지털 워터마킹과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AI 시스템을 통해 영상에 대한 고유의 값을 추출하여 해당 값을 영상에 보이지 않게 인식시키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핑거프린팅은 영상을 구입할 때 사용권 계약의 고유의 해식 값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워터마킹 값과 디지털 핑거프린팅 값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정보 등을 가장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아르보의 네트워크에 올려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인 영상의 유통과 복제를 막고 가장 완전하게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영상에 NFT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로드한 영상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전 세계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특허 예정인 워터마크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NFT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여 개발 중인 리펀저블 토큰이 영상의 사용권 계약에 따른 다양한 사용성을 보장하여 더욱 확장된 마켓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토큰들을 통해 앞서 발행한 NFT들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토큰들은 아르고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영상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로더에게 투명한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는 알파 버전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르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바나나 클립스를 위한 프로토콜 및 프레임워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시장, 북미, 유럽시장으로 진출해 아르고와 함께 저희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크리스피 웰즈는 바나나 클립스를 통해 다양한 클립 영상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각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투명한 마켓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인이 공유 가능한 영상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영상 컨텐츠 문화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크리스피 웰즈는 아르고와 함께 사람들이 가진 창조 가치를 손쉬운 도구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치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 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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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